오늘부터 주말까지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렵겠습니다. 봄비도 길게 이어질 텐데요. 현재 중국 대륙에 위치한 저기압이 점차 서해상으로 다가오겠고 고기압 주변에서 부는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비구름대를 더 발달시키겠습니다. 오늘 기온은 높지만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. 제주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서 점차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.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. 특히 내일과 어린이날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. 제주 산지에는 최고 120mm 이상, 그 밖의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는 30에서 80mm 정도 예상됩니다.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요. 내일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.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5m 안팎으로 강하게 했는데요. 연휴 외 항공편과 배편 이용객들은 운항 여부 확인하셔야겠습니다. 또 주변 강풍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지역별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습한 남풍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습니다. 제주 16도, 서귀포 18도, 성판악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.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3도,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. 오늘 도서지역과 제주도 해상에도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오늘 밤에 제주 남쪽 먼바다부터 차차 높아지겠습니다.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후텁지근하겠고요. 주말까지 흐리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